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수의 한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교사의 불륜을 성토하는 글이 올랐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있은 뒤 지역 교원단체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 도교육청은 1월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사실이 확인되자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장수교육지원청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관련 영상 및 사진을 촬영했고요. 세 번째는 수업 중 사적 메시지를 교환을 했고 네 번째는 육아 시간 부정 사용 이렇게 네 가지 근무 태만 수업 속을 행위 이 네 가지 행위를 한 바.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지역 사회에 미친 여론과 그 파장 등을 고려해 징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전북이 배국의 학폭미투 시발점이 되면서 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학교 현장에는 학생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절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청도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비롯해 학교 운동선수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 완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2010년 이후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진보 교육감들로부터 시작됐던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록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교육이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한 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아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켜가게 하는 게 교육일 텐데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는 교사 간 불륜과 시간이 흘렀지만 불거진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 청년과 혁신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과감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